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열중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 어떤 소식들 준비해 봤는지 제가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시작을 하기 앞서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리는 모든 에어드랍과 무료채골 코인 혹은 여러가지 그런 증정 이벤트 등은 여러분들께서 제 영상을 보시고 나서 여러분들을 본인 판단하여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하라고 해서 다 하실 필요 절대 없고요. 항상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본인 판단하시길 바라고요. 파이코인은 여러분들 맨날 말씀드리지만 이건 무료입니다. 간혹 어떤 분들이 파이코인은 얼마를 투자해야지 할 수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요즘 사기하시는 분들이 사기치는 사람들이 레퍼럴 코드를 돈 주고 팔더라구요. 이런 사람들은 근절시켜야 됩니다. 이 쓰레기같은 놈들. 아니 레퍼럴 코드를 하나 발급하는데 5에서 10만원을 받더라구요. 그리고 또 이런 사람이 있더라구요. 본인이 내가 이거를 채굴을 한번도 안빠주고 하는 그런 계정이 있고 아니면 간헐적 뭐 이런식으로 이제 10만원을 결제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5만원권은 뭐 채굴량이 낮다 뭐 이런식으로. 그러니까 나이만 하신 분들이 이거 보고 그냥 속은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심하시구요. 자 오늘 파이코인 채굴 하셨나요 여러분들? 제 영상 보시고 나서 채굴 버튼을 눌러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파이코인 시세 예측의 변수가 있다. 파이코인은 다른 코인들과 다르게 메인은 오픈점부터 이미 생태계가 생성되고 있다는게 시세 예측의 변수라고 봅니다. 제가 이거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현재 수준의 생태계로는 한참 부족하지만 오픈넷이 구체화되고 점점 다가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겠죠. 생태계가 제법 갖춰지고 국제적으로 큰 편차 없이 어느정도 합의된 시세에 거래가 활발해진다면 오픈메인넷이 되고 상장 후에도 바닥이라는게 없는 그런 다른 코인들과 다르게 시세 방어에 유리하다고 봅니다. 오픈메인넷으로 하는데 오픈넷으로 써가지고 자꾸 입이 좀 안되네요. 자 만원이든 오만원이든 실제로 생태계 여러 매장 사용 가능하다면 생태계 시세보다 더 훨씬 낮은 가격으로 거래소에서 던지지 않을테고 생태계 시세가 심리적인 지지선이 상당한 영향력을 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생겨봐야 새로운 시도입니다. 사실상 새로운 시도에요. 이건 진짜 몰라요. 생태계 시세가 평균 오만원이라면 사만원에 던질 사람은 적을테고 사만원에 던질 사람은 더 좋겠죠. 이거는 모르는 말입니다. 모르는 말. 이건 모르는 말이에요. 왜냐면은 지금 P2P 시장이라는게 물건과 파이코인에 대한 교환을 하고 있잖아요. 오늘 이것이 3, 4만원을 예를 들어서 만약 대체 통화가 있다면 절대 이거는 성립되지 않고요. 파이라는게 대체 통화가 된다면 이건 맞겠죠. 근데 이 말이 대체 통화가 된다면은 5만원이라는 것과 이건 안됩니다. 통용되지가 않아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이 던질 사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뭐 3만원 4만원은 던지겠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5만원과 파이? 이거는 비교할 수가 없죠. 왜냐면 그때쯤이면은 통화랑 파이랑 같은 개념이 될 수 있으니까요. 아무튼 저의 생각은 그래요. 그게 거래소에서만 등락을 한번 키운 코인들과 다른 점입니다. 현재 생태계가 훨씬 큰 규모로 확산되고 시세의 오차범위도 좁혀지면 생태계가 시세가 거래소 시세에 큰 영향을 줄 것이고 다른 코인들보다 상대적으로 아주 안정적이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이 있는데 제가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지금 스텔라 거래소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이죠. 그래서 여러모로 스텔라 거래소가 생기면 파이가 중축이 될 것 같아요. 스텔라가 또 USDC USDT같이 기축통화와 패킹이 되어 있는 코인들과 어느정도 자기 전산망에 놓으려고 하고 있죠. 이때 파이가 엄청난 역할을 할 것 같아요. 니콜이 원하는 것이죠. 생태계가 먼저 커져서 향후 성장되더라도 거래소나 세력에 휘둘리지 않는 파이 생태계가 원하는 만큼 커지지 않는다면 그럼 메인넷 오픈을 하지 않을까요. 뭐 이런 식의 내용도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파이네트워크 예측 가격입니다. 파이네트워크 가격 예측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전에 한번 비슷한 글 말씀드렸는데 레시어 년에 글이 올라와서 여러분들도 한번 말씀드리지만 파이네트워크 가격 예측 파이아이가 파이코인 2024년 반감기 이후에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한 수준은 다음과 같다. 파이네트워크의 분주한 약세장 반감기 역사적 의미 AI는 파이코인이 282달러 조작을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결론 AI는 향후 12개월 동안 800% 그러니까 8배 성장을 예측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AI가 이렇고 이렇게 얘기하네요. 주요 내용입니다. 새로운 스마트폰 채굴 프로세스로 4,700만 명 확보하고 있죠. 파이네트워크가 약상 전반에 걸쳐서 지금 확장하는 데 열심히 노력해 왔다. 지금 KYC가 어느 정도 확장성을 갖춰야 되는데 그 부분 때문에 파이 신규 유입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 거 맞습니다. 근데 기존과 신규 이거 대비를 말씀드리자면 사실상 기존은 요새는 많이 안 빠지고 있어요. 대신 신규는 좀 작더라고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신규와 기존 이 비율이 저는 어느 정도 신규랑 기존에 대해서 신규는 유입비고 기존은 이탈을 보겠죠. 저는 그 이탈 비율이 더 많아질수록 저는 파이코인이 좀 더 건강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탈을 왜 건강하다보냐면 사실상 지금 파이는 돈 때문에 채굴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는 좀 더 질질 끌어서 지금 우리가 진드건이 채굴하고 있는 사람들을 사람들이 정말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 읽어보면 2020년 300% 상승을 포함한 이전 반감기 패턴을 기반으로 파이가 680% 이상 가치를 인정받는 것으로 나타냈고 이는 거의 8배 증가한 수치다. 뭐 그렇습니다. 2023-24년까지 꾸준한 성장 예측하고 암호화폐 과대 광고가 최고조에 달하는 2024년 4월에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2024년 10월까지 1파이당 282달러 가격을 목표로 갖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안 남았네요. 파이는 4,700만원 넘는 약세장 이거 다 읽어드렸던 거죠. 위에서 그래서 분주한 약세장 사실 이게 이거랑 더 비슷해요. 아무튼 저는 680% 800% 이게 중요한 내용 여기 다 있네요. 사실상 봤을 때 아무튼 여러분들의 이 생각과 동일하길 바랍니다. 혁신적이고 멈출 수 없는 글로벌 통화 해계버니의 파이 네트워크 당신이 파이 뱅크 해주고 파이 이거는 이거 같은데 서드 파티 서드 파티 페이먼트 컴페니에다가 이런 식으로 준다는 것 같은데 아무튼 뭐 글로벌 금융 금융혁신 시대 파이 네트워크는 글로벌 통화로 자리매김하는 과정에서 막을 수 없는 세력을 떠올랐다. 막을 수 없는 세력으로 야심찬 비전을 지닌 이 프로젝트는 우리가 거래하는 방식을 바꾸뿐만 아니라 기존 금융시스템의 기반도 뒤흔들 것이다. 그래서 이 파이 네트워크가 수년간 존재해 온 기존 통화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력을 의미한다. 아무튼 저는 상당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경 간 거래에서 자주 발생하는 장벽을 무너뜨린다. 파이 네트워크는 글로벌 통화가 됨으로써 이러한 장애물 없이 효율적으로 된다. 여러가지 부분들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에 대한 의존도가 감소하고요. 그럼 우리가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맨날 달러 때문에 상당히 하루하루 힘들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된다는 거죠. 하지만 그 이후의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열중이었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여기까지